일단 엄마 손 씻고 와서 줘도 돼 얘들아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기다 두고 갈게요 제가 손 씻고 와서 줄 건데 애들 어떻게 하고 있나 한 번만 봐주세요 으 으 으 으 아 으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.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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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거 기 앉아서 뭐 했어 너네 여기 앉아서 토로 냈어? 너네 여기 간식 앞에 앉아서 토로 냈어? 귀여워라 오 죽게 죽게 간식 죽게 아우 예뻐라 봐봐 이 먹을 것은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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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타투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몰라 타투가 혹시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몰라 자 얘들아 아니야 얘들아 기다려 딱 한마디만 해보고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지 볼게요 기다려 얘들아 기다려 야 기다려 한 마리가 먹으니까 따라 먹어 따라 먹어 기다려를 했을 때 과연 몇초나 기다릴 것인지 자 기다려 기다려 아니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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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할게 얘들아 기다려 저녁 첫번째 저녁 첫번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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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FO 거 돌 dels팔 다시나시나시나 먹어! 먹어! 먹으라고! 먹어! 알지? 귀여워. 엄마가 화내면 안 먹어? 엄마가 화내면 안 먹을 거야? 아이고 미안해. 애들이 그 강아지들은 내 말 톤이랑 내 표정이랑 이런 걸로 캐치하기 때문에 내가 화내면서 먹으라고 하면 안 먹어요. 먹지 말라는 건 줄 알아. 귀여워. 그래서 먹어! 이러면서 안 먹었어. 귀여워. 아 착해. 이뻐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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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라.